금성무랑 비슷했다 해서 급선무. 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? 그때 이렇게 눈매 라인이 그분이 그 성형 하기 전이라서. 성형을 왜? 이렇게 만명 라인으로 얘기하셔도 되나요? 지금 금성무 씨가 한 번 듣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, 금성무 씨. 저는 이렇게 눈 금방 찍을 줄 몰랐어요. 몸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. 저요? 네. 그러신 것 같아요. 본인의 어떤 제일 뭐 매력? 눈썹 얘기하면 뭐 어디 뭐 귀가 서운해하고. 아 자신감이 대단해. 미소 웃음 이런 거. 굉장히 자신감. 저는 되게 미남은 아니지만 호감형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. 소년시대 수영 씨와 친언니 수진 씨 두 분과 입맞춤을 하셨는데. 수영 씨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무빙이 있었고요. 수진 씨가 와서 하고 가는 거라서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. 춤을 잘 못 추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. 제가 턴 있죠, 턴. 포턴 들어왔습니다, 진짜. 야, 투 턴 들어왔어요. 하나, 둘. 네, 그렇잖아. 포턴은 잘 안 되는데요. 아니, 왜 머리만 맞추거나 싫어 타는데. 그래도 부족한 게 하나는 있으셔야죠. 네, 탭, 탭. 네. 연희여서. 어? 멋있다. 정말 재능이 많으시네요. 댄싱 멋있네요, 진짜. 댄싱 멋있네요, 진짜. 멋있네요. 안녕하십니까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팔색조 연기파 배우 고치. 대학 시절에 혈서를 쓰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? 신입생 때 과 선배님이 단식투쟁을 하셨나? 무대로 지지단식자들을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기분 좋게 나갔는데. 갑자기 그 사회자가 지지단식자들이 지금부터 혈서를 쓰기 위해서. 어떻게 하면 안 알려주는 거야?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. 글자가 5자가 있었어요. 등록금 투쟁. 등 자에 한 10명 모이고. 녹 자에 10명 모이는데 투 자에. 나 혼자밖에 없었다. 이만한 글자인데. 피가 모자라. 피가 모자라가지고 정말. 대창석 씨로 바뀐 후에 매출이 상승했다. 대체 무슨 옷이야? 4시간 5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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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들었을 때. 나온다 찍어? 아니야, 2명 돼 있대. 누군데? 김제동과 조정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. 그렇지. 하지만 재미있게 찍었습니다. 여보세요. 난 그저 보통 남자. 조정석 씨를 예뻐하셨다고. 제가 그 직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너무 닮았었어요. 잘 죽었나 보다.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. 오빠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. 조정석 씨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. 죄송합니다.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쇼킹을 많이 한다는데. 왜 그래요?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. 스키장도 혼자 가고요. 혼자 다니면 좋은 게 직원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. 번호를 주고받나요? 네, 번호도 주고받습니다. 남자, 남자 분이랑. 아, 남자 분이랑? OO 리조트 윤희 씨가. 너무 감사하게. 가면 항상 이렇게. 박을 내주시고. 10년을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면. 어떻게 했을까요? 10년은 꼭 애 아빠가 되길 바라고요. 신화 활동을 하면서. 가장까지. 가장이 가장 하고 싶네요. 그 질문이 가장 하고 싶었어요. 한 번 단 한 시간. 한밤의 인터뷰. 뮤지컬계에 떠오르는 미녀 배우 최수지. 오, 비인이에요. 자랑스럽네요. 언니이신데. 두 분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혹시 있나요? 사실 제가 볼 때 치아 쪽이 좀 닮지 않았네요. 닮았어요, 닮았어요. 닮았어요. 저희 신화에 팬이 없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. 신화 중 가장 좋아했던 멤버는 누구인가요? 오빠는 아니에요. 오, 예능감인데요? 신화 중. 신화 중. 신화 중.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나요? 아, 발차기 하시는 모습에. 발차기. 회상 경영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소리도 비슷해요, 수영 씨하고. 그런 거. 제가 그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. 수진이 양이 또 이렇게 종혁 씨랑 키스 씬이 있잖아요.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게. 그냥 어머님한테 그 뭐 굿시락 당구. 자매 부모님께 사과의 영상 메세지를. 아, 예. 제가 좀 마음에 드셨겠지만 그런 것도 있죠. 제가 좀 일찍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.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? 수영 씨랑 다투지는 않나요? 워낙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 살고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서 숙소 생활을 하고 워낙 선택에 적절하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생이 없다는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자면제도 그린